Hi guys! 안녕하세요. 유한규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들어하는 영어 단어 발음 포기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가지 단어 발음 포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요거예요. 첫 번째 단어의 발음은 with, 두 번째 단어의 발음도 with, 서로 똑같습니다. 바로 이게 동은이의어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harmony라고 합니다. 한국어에도 요거 있어요. 뭐죠? 눈, 내리는 눈, 철자 같아요, 뜻은 달라요, 발음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동음이의어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쓰레기 치울 때 쓰는 비, 내리는 비 다 동음이의어입니다. 하나 발음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그냥 딸려오는 거니까 비디오를 보시고 나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with 이렇게 발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두 단어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발음기호는 하나만 알면 돼요. 자, 발음기호를 보시면 W, 그 다음에 뭔가 약간 이상한 게 꺽쇠처럼 생긴 이런 발음기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D 발음기호가 있네요. 이렇게 생긴 모음 발음기호는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똥 같은 게 있으면 어때요? 우리 반응이? 으, 하잖아요. 그 발음이에요.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으, 해보세요. 으, 으. 예, 바로 그 정도 소리가 이 가운데 이렇게 U자처럼 생긴 이 꺽쇠 모양의 발음기호의 발음입니다. 턱은 좀 다물어 주시고요. 혀는 살짝 뒤로 좀 빼주세요. 이때 혀는 들려있으면 안 되고요. 혀 것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약간 으, 으 정도가 돼요. 명치를 살짝 얻어받았을 때 으, 으, 이 정도의 느낌도 괜찮아요. 긴 호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의 그 점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렇게 팡 하고 찍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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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길이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입술을 잘 보시면은 위아래도 살짝 벌려지고요. 턱은 좀 담은 상태에서 으, 이렇게 하셨으면 이 모음 소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앞에 W가 있는데 이건 일단 젖혀두고요. 뒤에 D라는 발음을 해보죠. 이 D라는 발음은 혀끝이 천정 이렇게 보시면은 천정을 혀로 이렇게 쓸어보면요. 오돌토돌 이렇게 뭐가 나는 데가 있어요. 막 꺼끌꺼끌하게. 거기가 치경이라는 곳이거든요. 영어 발음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요.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이 치경에다가 혀끝을 대고요. 터쳐주시면 드,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앞에 모음, 으, 에다가 뒤에 D를 붙여주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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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돼요. 으, 으, 거의 한국어의 으에 가까운 느낌이죠. 그렇죠? 으, 드, 입술은 모이지 않았어요. 평평하게 돼 있어요. 으, 그 다음에 D 발음, 으, 드, 으, 드. 그 다음에 앞에 W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W 발음은요. 입술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입술을 어느 정도로 모아주냐면 마치 뽀뽀할 때처럼 이렇게 모아주는데 이렇게 뽀뽀할 때처럼 모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수업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드럽게 모으지 마시고 약간 좀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성스러운 태어난 아기의 내 새끼가 있는데 너무 막 이쁜데 내가 볼 따고 뽀뽀를 해주고 싶은데 나의 꺼끌꺼끌한 입술이 혹시라도 얘의 볼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모아주신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호흡을 내시면은 우,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게 W 소리예요. 이 상태에서 우, 아까 윳 이런 입술 모양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입술이 모였다가 이렇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모였다가 풀려요. 이렇게요. 이 과정이 부드럽게 돼야 돼요. 너무 빨리 발음하려고 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천천히 take your time 시간을 가지시고요. 아주 가능한 한 천천히 발음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요. 다시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D까지 해 주면 돼요. 입술이 모인 상태에서 부드럽게 풀려요. 빨리 해도 이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됩니다. 빨리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겪는 문제가 안 풀리거나 입술이 안 모이거나 이 둘 중 하나니까요. 모았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더 연습을 해 볼게요. 오케이 예문은 총 네 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천천히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빠른 스피드로 할 테니까요. 잘 듣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Paper is made from wood. Paper is made from wood. My desk is made of wood. My desk is made of wood. What would you do? 이걸 빨리 발음하면요. would랑 you가 만나가지고요. would you가 될 수 있거든요. would you가 될 수 있어요. What would you do? I would not touch that woodchuck. I would not touch that woodchuck.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입술이 모인 상태에서 발음이 시작되고 풀리면서 발음이 끝나요. 그쵸 모인 상태에서 입술이 풀린다는 겁니다. 모인 상태로 시작해서 모인 상태로 끝나면 우드 이런 소리가 나오고요. 풀린 상태로 시작해서 풀린 상태로 끝나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반드시 모였다가 풀어지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이 발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안 되시거나 혹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제 동영상이 마음에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알림 버튼 저 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Later!